안녕하세요. 인디르 화보 촬영하러 왔습니다. 세준이 형, 찬이 형이랑 셋이 찍는 듯. 처음 본 좀 낯선 조합. 신선한 조합인 것 같아요.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이거로 보내주세요. 보민의 어서 들어와 내 프리즈 야 나 이렇게 할게 진짜 이렇게 어 맞나 본데? 아 그래요? 아 이거 눌게 진짜 눌게? 내가 눌던데? 신박하다 진짜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뒤집어 그럼 이렇게 한 번 진짜 이거 해요? 아 형 그러고 있어 난 뒤집을게 잠시만 이거 만남는 사람 아 형 야 너 뒤집을게 아 원래 이런 데서 나온다고 형은 저도 이렇게요? 저도 이렇게요? 원래 이렇게 잘 나온다 네 진짜 아 잘했어요 아 그래요? 오늘 무슨 일 하는 것 같아 원래 막 찍어야 돼 진짜 오늘 파워볼 찍는데 사실 보통 포시 취하면 보통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세준이가 형 뒤집어 뒤집어 진짜 이렇게 하고 꺽 꺽 꺽 꺽 꺽 꺽 꺽 꺽 이렇게 하고 리스펙 리스펙 즉흥으로 해야 돼 원래 아 인재준 리스펙 아 최고다 진짜 아니 조급에 놓침도 상관이 없어요 팬티 넣어? 팬티 넣어로? 아니 이게 들어가서 이럴 때 조급에 놓침도 아 안돼 조급에 놓침도 상관없어요 이게 인별 감성 아니에요? 아니 형 정돌이 된다나 아니 형 정돌이 된다나 네 아니 형 정돈 아니 형 정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요가 요가하는 거죠? 요가 요가했다 요가 운동한 거 같아 과거한 포즈를 많이 봤는데 결과물을 봐야 알 것 같아요 아직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거 걸쳐도 되죠? 어? 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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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런 거 있으신가요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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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오나요? 저는 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당랑하게 좀 약간 자유롭게 막 이렇게 활보하는 게 좋아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잘 나오면 저야 너무 좋습니다 저야 너무 좋습니다 옷이 작아요 저야 너무 좋습니다 옷이 작아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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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화의 아름다움 안녕하세요 닉터입니다 저희가 인디드 촬영을 마쳤습니다 대단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는 또 처음 하는 조합이잖아요 네 또 이렇게 저희가 인디드 12월부에 이렇게 장식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다들 어땠어요? 오늘 되게 뭔가 평소에 이제 화보 찍을 때 좀 해보지 않았던 좀 색다른 구도랑 포즈들을 많이 해서 촬영을 했는데 결과물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촬영하면서 굉장히 되게 여러 가지 동작도 하고 그리고 구도도 처음 하는 구도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촬영하는 데 정말 재밌고 우리 또 팬분들이나 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요? 맞아요 또 특히나 오늘은 또 세준이의 독특함이 빛을 발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포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보지 않았던 느낌이었어서 굉장히 재밌었고 너무 신기했고 너무 잘 나왔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